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3분기로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3월 소매 판매가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휘발유 가격 급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흔 총재가 5월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은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53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3.6% 급락했고 트위터는 1.6% 하락했습니다. 간반 미국 3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치를 발표를 했지만 0.5% 전년 대비 상승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인플렛 충격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하셨습니까? 본부장님은. 네, 지금 소매 판매 숫자를 보시면 3월 달에 0.5%포인트 증가를 하면서 전달 대비해서 예상했던 수치인 0.6%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소비 지출이 그래도 견조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숫자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소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솔린 매출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8.9% 증가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자파점 판매 5.4% 전자제품 3.3% 등 대부분의 상승이 일어났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비점포 소매업 이쪽이 마이너스 6.4%가 나왔고 자동차와 자동차 대리점 이쪽이 마이너스 1.9%의 매출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쪽 부분 때문에 조조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시면 자동차를 제외하면 전달 대비해서 1.1% 정도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가솔린과 자동차를 제외해도 0.2%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적인 소비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업 청구권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16만 7천명에서 18만 5천명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4주 연속 평균을 계산했었을 때 17만 2,250명으로서 2천명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과거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21만에서 22만 평균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미국의 경기는 아직은 견조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경기 침체 시기는 올해 내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2024년에도 올 확률이 낮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전반적인 증시 흐름을 놓고 보면 매파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 구간 또는 변동성 구간이 좀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즉 금리를 3% 근처까지 올렸을 때 그때도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고 실적이 계속 좋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꾸 미 연준 의사들이 과거의 94년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때가 미 연준 금리를 3에서 6%까지 크게 올렸던 시기고요. 이때는 계속 변동성이 일어났지만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큰 폭의 상승을 해서 3년 반 동안 173%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투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고배당주 변동성이 낮은 그런 ETF를 투자하시는 게 좋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런 4개의 ETF를 보시면 대부분 PER이 안정적이고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높게 나오며 상승 여력도 높게 나오니까 이런 쪽을 활용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론 머스크 트위터 뉴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53조 원에 인술하겠다 또 다시 한 번 파격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서 간밤 테슬라 주가, 트위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마감 이후, 장마감 이후 트위터는 좀 다시 한 번 강하게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미치는 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 관련된 여러 자산이 있죠. 자산군에 대한 시각은 좀 어떤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만 보고 있으면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의 조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벤트만 놓고 판단을 하자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410억 달러를 제한을 했고요. 이 가격을 생각해보면 주당 54.2달러니까 4월 1일 종가, 그러니까 9.1% 들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의 종가 대비해서 38%의 프리미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했었지만 어제는 제법 빠졌습니다. 트위터가 마이너스 1.66% 그리고 테슬라 대표 주식이죠. 3.6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트위터의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반등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테슬라에 있어서 지금 테슬라 전체적인 주식 흐름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적극 추천했던 시기를 보시면 과거에 2019년 하반기에 40에서 50달러 사이의 적극 매수 추천을 처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고점에 도달할 때마다 차익실현 일정 부분하고 재매입하는 추천을 계속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3차 때인데 고점에 1,200달러 이상 돌파를 했었을 때는 일정 부분의 차익실현 그리고 800달러 이하에는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테슬라의 적정한 가치는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잔존 가치 모델상의 적절한 가치에 대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더라도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14% 이상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34% 정도 그리고 정말 좋은 케이스로 계산하면 75%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트위터는 어차피 비상장이 되면 투자하기 어렵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 한 5%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도지코인에 대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주가가 워낙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많이 하향 수렴을 했고 안정적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화폐 중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5% 정도 들고 가는 것도 적절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